갑자기 TMI이긴 한데 선생님이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을 다른 친구가 좋아했던 적이 딱히 없던 것 같아. 아닌가? 좋아해도 표현을 못한 건가? 아니 선생님이 되게 어렸을 때 있잖아. 이거 내가 어떤 강의에서 원순열 설명할 때 했던 얘기였던 것 같긴 한데 내가 개념원리에서는 원순열 할 때 이걸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청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긴 한데 내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내가 좋아한다고 써놓고 다녔어. 아니 그냥 진짜 그냥 하는 말로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써놓고 다녔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유행했던 날개 달린 신발 모양의 어떤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있어. 부들부들이라고. 뭐 그런 게 있어. 부들부들해집니다. 초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었는데 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 상태 메시지인가? 뭐 나의 정보를 적는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자기소개에 미쳤나 봐. 왜 그랬지? 누구 누구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적었어. 진짜로. 그리고 더 웃긴 건 선생님이 그 친구를 초등학교 내내 좋아했었는데 걔랑 초등학교 때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친구랑 내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뭐냐면 우리 반 선생님이 이제 자리를 매달 바꿨었어.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아 다들 그랬나? 초등학교 땐? 우리가 책상이 이렇게 두 개씩 붙어있어요. 만약에 이게 세 분 단이었다고 쳐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달은 여자애들 먼저 앉히고 어떤 달은 남자애들 먼저 앉혀서. 만약에 이번 달이 남자들이 먼저 앉는 달이야. 그럼 남자들은 일렬로 앉혀. 그리고 여자들 우르르 여기 반 뒤에 모아놓은 다음에 자 이제 너희가 가고 싶은데 가서 앉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메신저에 야 누구누구 내 거야 건들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의 패기였으면 어떻겠어? 뭐 다른 사람들 엄두도 못 낼 만큼 아주 나의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했지. 그때 선생님이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그 신발 주머니를 저 뒤에서 그 남자의 옆자리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걔를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랬었을 것 같아. 내가 뭐 일진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마르고 굉장히 쇄약해 보이는 체질이어서 누가 날 겁내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성을 나도 걔 좋아해. 나도 걔 관심 있어 라고 하는 친구는 살면서 한 번도 안 겪어봤던 것 같아. 너무 TMI다.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나에게 이성을 택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항상 나는 몰라 이게 1대1 함수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함수값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래요. 요즘도 이렇게 자리 봤구나. 초등학교 때.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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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